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은 제떡께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재배하신 수박입니다 이거 집에 한 12개 정도 딱 조금만 키워놨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가져오신거에요 저희도 안먹어봐서 닳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직접 재배하신거에요 네 저희 직접 재배한 수박은 처음 먹어보네 여러분들 그지? 재배한 수박이 궁금하네요 속도 궁금해요 씨가 없을거 같아요 아버님 수박이야 좀 다르네 역시 사먹는거랑 달라 수박이 없어요 근데 씨가 없어 봐봐 직접 재배한거는 달라요 어? 속살이 왜 없지? 곁에가 농약도 안뿌리고 하니깐 노란색이고 상태가 좀 그래 진짜 재배한거라서 재배한건 확실히 티가 나죠 원래 빨간색이 담아야되는데 다 초록색이 신기해요 여러분들 저희도 신기해요 수박이 난다는 자체도 아 진짜 좁다 수박 먹을때가 있나? 먹을게 없는데 수박 먹을게 있나? 큰일났네 저희 아버님이 방송하실줄 아는것 같아요 이런 좋은 수박을 달달할것 같아요 엄청 빨개요 엄청 빨개여가지고 야 수박 이게 없다? 아 너무 웃기다 흠 시골에서 키운 수박이라서 그래도 맛은 맛있을것 같아요 네 저도 맛은 맛있을것 같아요 맛은 맛있을것 같아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하네요 항상 빨간색이 가득했던거만 봤는데 이거는 그냥 먹어야겠다 야 수박 반을 잘랐는데 어? 이거밖에 없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? 아 빵터진다 빵터자 왜 흐흐흐흐흫 수삭젤리 같아요? 진짜 수삭젤리 맞네요 야 자르기는 진짜 힘들데 흐흐흐흫 안에 내용들이 없고 어? 그냥 스스로 퍼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저희도 이런 줄 몰랐거든요 우와 흰색이 엄청 많아보이는 느낌 느낌 이거는 그냥 먹죠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어디 산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신고해라 그런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직접 재배한 수박 네 그래서 좀 달라요 네 좀 달라요 수박이 없다고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직접 재배하시고 아유 유튜브 많아보고 고맙습니다 잘보고있다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우리 고사해요 제이아이님 하트 고맙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맛은 어떤지 일단 궁금하네요 맛이 궁금해요 일단 맛이 궁금하지 않을까 와 대단하네 그렇죠 와 당도 진짜 높다 당은 진짜 높아요 여러분들 엄마 맛있는데 진짜 달고와요 진짜 달고와요 진짜 빨개요 봐봐요 맞죠 와 가죽은 장난 아닙니다 수박죽이 와 여러분들 혹시 이거 와 야 동기 이거 다 먹나 맛있어 그래도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달달해가지고 좀 먹을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달달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수박죽도 없고 국물 먹는 것 같아요 오호 소주 이거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거꾸로 수박바 아니까요? 거꾸로 수박바 이거 지금 수박도 여러분들 거꾸로 수박바가 나온 것 같아 진짜 아이스크림 중에 거꾸로 수박바가 있으면 수박도 나왔다 야 이 티북은 멜론이라는데 어떤 사람이? 멜론이래 이거 멜론? 티북 사요? 아니요 금방 사줘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이게 금방 나이 없어 어떡해 이거 직접 재배한 수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얀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거라서 더 맛있어요 이거 세계 세계 제일 맛있었어 이때까지 먹었던 수박 중에 맞지? 진짜 맛있다 맛은 진짜 음 우둔산 수박 땅치인데 그냥 진짜 맛있어 맞지? 장난 아니야 그 CU에서 팔아요 그거는 거꾸로 수박바 네 음 아버지 수박을 재배하시는 게 아니고 그 그냥 수박을 판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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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려고 몇 개만 딱 키운 거예요 네 색깔은 진짜 이쁘대요 맞죠 정도 진전한데 이렇게 뭔가 진짜 엄청 빨가잖아 실제로 봤을 때 엄청 빨개 그러는데 엄마는 얼마나 달아요 기가 막히게 달아요 달달 타반에 들어요 단 거는 진짜 달다 그러죠 음 그때 아버님이 사주신 수박보다 더 달았는데 그때 엄청 큰 수박이었는데 무신나 와 입이 립스틱이 자동 립스틱이 내부네 땡큐 아 DJ 딕언니 한개 팽이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조모가 이사가야 축하드립니다 아 조모가 이사가야 축하드립니다 수박이 아니라도 많이 키우신 거 같아요 맞지 가지 고추 간 호박 오이 다 뭐 다 심어야 다 없는 게 없어 아 네 진짜 시중에 아 만약에 여러분들 수박을 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뭐 이렇게 없잖아요 마트에 샀는데 좋은거 만약에 이런 수박이 나오면 어떡해요 맛은 맛있어요 네, 시도 없고 많이 그 가게 없을 거네요 더? 더? 숟가락으로 퍼먹을까? 숟가락으로? 그게 제일 낫겠다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될 것 같아요 피자 좋아하죠? 근데 막 엄청 좋아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주는 안 먹어요 근데 그 가죽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맛있으면 장땡이라고 어? 어? 죄송합니다 아 수박 제일도 없었다고 아 수박 제일도 없었다고 시가 없어요 그렇게 시는 있죠 많고 그런게 없어요 이건 시 많은데 시 없는 수박은 모르겠어요 시도 덜 익었어요 그래서 먹기가 편해요 아직 수박이 제대로 익은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케이크 아마 이틀 전인가 있을걸요 요새 아이디어가 와인하고 수박 그냥 잘 잘라지는 것도 있던데 수박 한 번에? 응 그거 마트에서 팔고 걸렸잖아요 근데 수박 달고 맛있어요 어 더워 여러분들 인터넷 주문 있잖아요 해외거 사고싶은데 인주사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몇가지 먹어야겠다 나 좀만 더 먹다가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아 요새 수박 손질 이쁘게 자르는게 있어요 요새 많이 생겼네 신경도 머리 안 잘랐어요 방송 끝나면 저는 이제 러닝띠겠죠 운동 먹거리 비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만큼 벌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에 이벤트도 하잖아요 아 일자기 고맙습니다 일자기 고맙습니다 난리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에 한 번 꼴로 제가 이렇게 가려서 먹어요 책상 같은거 가려가지고 소리만 들려주는데 이제 정답 맞추시는 분한테 이제 치킨 부티콘 같은거 어 이제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내일부터 아마 될건데 그래서 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호응 좋으면은 뭐 좀 더 당첨자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일단은 이제 두 분 어 일 이틀에 한 번 이틀에 두 번 정도 딱 해요 이틀에 두 번 정도 네 소리 맞추는 재미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제 소리 맞추는 재미랑 그 다음날에 이제 당첨자랑 그 답이 뭐 했는지 궁금한 거 그거 맞추는 재미로 해서 내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닭 그 내일 되면 오는데 가려져 있는 상태로 소리로만 맞추는 거예요 제가 먹고 소리로 아 샘방 말고 이제 영상이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지금 미리 찍어놨어요 네 점점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 소리로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음 티 안나게 잘 먹고 수박 먹더라도 수박 껍질 먹어버려 그렇지 아예 정답 모르겠고 너무 정답지 안나오면은 뭐 상품은 무효되는 거고 너무 쉬우면 너무 파자 빠르시는데 재미가 없어 그냥 가끔 있잖아요 그때 막 솔직히 막 터키같은 그런 소리 누가 알겠냐 맨 처음에 그렇지 몰라 그런 것도 하고 막 아예 소리 듣도 못한 것도 몇 번 개 하고 정답은 어렵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또 들어와서 정답이 어떤 건지 맞추거든요 아까 내가 했으면 난 치두부 먹었지 이러는데 치두부 먹었지 얼마나 하네 와우 형답을 너무 어렵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듣도 못한 소리를 그냥 아주 그냥 들어줘야죠 여러분들 응 아 녹화 여기까지 할까 여러분들 녹화 끝 녹화 끝